아아아아악 컴온 어안녕 찌뽀입니다 오늘도 쉴 시간을 겨웠어요 오리쌈 좀 전에 산타할아버지를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모두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와 정말이요 축하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또린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짝짝짝짝 아 디나님 저도 작년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사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유튜브에서 실시간이 들어오신 모든 분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헐 대박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실시간이 들어오시는 모든 분께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썬대요 혜지님 어서오세요 멋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감이라뇨 오왕 이게 뭐죠 실시간이라뇨 1억명? 자 잠시 후 저의 선물이 쏟아지겠습니다 알아서 축축하시길 바랍니다 5 4 3 2 1 땡 헐 대박 저 제가 원하는 곰돌이 아파트에서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은요 그 그런거 같아요 아 잠만 이럴줄 알았으면 좀 더 비싼걸 소원으로 뵐걸 우왕 축하드려요 아마 남친도 제이니님을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던게 틀림없어요 그니까 쿨하게 바로 오케이 한거죠 부러워요 헉 맞다 봉구 봉구 만나러 제주도로 가야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에이 싸우다니요 그게 아니구요 어쩌지 니가 말해 말어 말 안하면 나랑 봉구랑 헤어졌다는 헛소문이 커질지도 몰라 그래 일단 제이니님에게만 말씀드리는거야 제이니님 제가 말하는게 이상하고 황당하게 들렸죠 모르지만 일단 봉구가 제주도에 가있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둘이 새박질 먹고 얼굴이 감귤이 되었는데 제주도에 치료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갔던거에요 여기까지 설명하긴 했지만 감귤이 되었다는 말은 믿지 않으시겠지? 에이 제이니님도 감귤을 변하셨었다고요? 정말요? 그럼 저만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게 아니었군요 근데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신거죠? 혹시 저처럼 코알라가 지키고 있는 한라봉을 먹으신건가요? 아 뭐야 제이니님 나 놀리시는거였잖아 그럼 저기 제이니님 지금도 놀리시는거 맞죠? 진짜 제가 겪었다 끔찍한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건데 헉? 저 진짜로요? 어떡해요? 아 뭐야 그럼 힘들게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건가요? 지금 봉구는 저한테 한라봉을 따서 던져주었다가 저는 호박으로 배나 한라봉에게 쫓겨 갑자기 집으로 오게 되었고 봉구는 아직도 제주도에서 잘 찾고있다구요 어 그렇게 해볼까요? 출석 아야 출석 아야 출석 아야 출석 아야 아 형 아완 또 Cau 야 신지포 일어나 일어나보라구 아야 아야 엥 뭐야 줄뿐언니? 그럼 지금 줄뿐언니가 날 때리고 있었던거야? 그럼 어떡해 봉구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ни니는 집글리면서 쿨쿨 자고입고 학원에 나가서 그냥가라고 할까 오늘의 크리스마스인데 뭐야 크리스마스 그렇다면 나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나 지금 제주도 안 가도 되는 거네? 그럼 약속대로 봉구랑 백화점 가서 놀아야지 아무튼 나 깨워줘서 고마워 온 거야? 많이 기다렸어? 저기 혹시 너 지금 제주도에서 온 건 아니지? 아 알겠어 그럼 내가 감비를 대는 얼굴도 못 본 거네 그니까 진짜 언니 말대로 개꿈꾼 거였어 뭐? 이벤트라고? 저 설마 유튜브에서 결혼 선물을 맞고 주는 거 아닌가? 빨리 가자 우와 역시 백화점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는구나 아직 이벤트 시작 안 한 거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포백화점에 방문해 주신 모든 고객님들에게 선물해 드리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기포백화점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중앙광장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중앙광장이라면 여기가 중앙광장 맞지? 5, 4, 3, 2, 1, 0 우와! 수고기 커피가 쏟았습니다 냠냠냠냠냠 맛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전혀 맛있지 않으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으으으으 naszej idad 감사합니다.